주륵 드륵은 질기네 지네들 진짜 보병 어스컬까진 기다리죠 왜냐면 이제 시크릿 스크롤 읽어야 되니까 이번 진행의 목적이 시크릿 스크롤이거든요 마침 또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되게 잘 올라 경험치가 높은데 내 스펙이 높으니까 그냥 경험치 먹기 좋아 아주 좋아 위리책을 잘 지켰고 슈퍼 세이브죠? 170종 남아있으니까 추어가 안된다고 해도 나름 버틸 만한 숫자죠 저거 먹으려면 또 총사령은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준수해 만족해 난 책 읽어 얼마나 읽어지니 13% 어 굉장히 읽어지네 기다리자 밥도 있는데 뭐 아 배고프다 어제 진짜 어제 진짜 배 터지게 먹었는데 먹다가 토할 뻔하게 먹었는데 순대볶음 먹고 순대볶음 양념에다가 볶음밥 해먹고 튀김까지 튀겨 먹었는데 야 사람이 역시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배고프네 얼마나 좋아 원래 밥이 넘어가야지 사람이 힘이 나는 거거든요 밥심으로 사는 거지 아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어 약간 이제 큐잉큐잉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아 얼마 남았니 아쉽고 풀어 이거 읽고 가야겠다 그냥 허스칼도 올라가는데 뭐 어때 읽고 가지 뭐 야 지금 영돌이 너무 강해 아이 굴량 없어? 벌써 다 먹었어? 좀 오반데? 이거 눈치껏 알아서 도식 가서 사먹으면 안 되냐? 배고프면은? 지가 배고프면 도식 가서 먹는 거지 내가 매겨줘야 돼 일일이 입에다 떠서 매겨줘야 돼? 게임도 정말 자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길 가다가 1700원 돈 얼마 있나 지금 39000원 괜찮게 있네 며칠만 더 모으면은 무기 업글 하겠어 방국 업글 하나는 해줘야지 한 2주 모으면 되는데 이거 책 읽고 그냥 업글 하면 되겠다 물론 티에 올려야 됩니다 별개로 티에 올리는데 많이 들어가 한 번 막았으니까 어.. 못 들어가지? 모으려면 좀 걸리죠? 마을 두 개 마을 세 개에다가 지금 아 성 세 개에다 도시 하나인데 아마 다 읽을 때까지도 못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허스칼 둘씩 더 좋아요 자네 아이고 자네 허 자네 기계술 좀 찍을까 자네 그렇지 기수 7이야 벌써 숙노도 170에 지는 개가 아니야 개물이야 개물이야 재밌게 봤었지 열강호 열강호는 만화책으로 본 것보다 만화빵에서 워낙 많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핸드폰으로 보게 됐어 나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어 지금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노가리 좀 가겠습니다 아 그 당시 이제 핸드폰 게임하면은 요즘은 핸드폰만 키면 완전 신세계잖아요 솔직히 핸드폰이 아니라 게임기지 어 유튜브 별무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애들 특히 게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제 딱 그거였어요 초창기에는 가운데 있는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은 종료 키를 막 연타를 하고 있잖아요 요금 엄청 나오고 그 이전에는 뭐 그런 키도 없었고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다른 세계였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지옥의 세계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세대가 이제 스마트폰 이전 그때 이제 요금제 비싼 요금제 쓰면은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자기 컨텐츠 제공하는 그 당시에 이제 게임 같은 건 없었고 게임하면 전 리듬세상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랑 옛날에 그 옛날에도 RPG 게임 했죠 음 그땐 신세계였지 그때 솔직히 옛날 RPG 게임은 재밌었어요 요즘 거 너무 다 비슷한 게임만 줄창 나오는데 재밌었단 말이죠 책 아직도 못 읽었냐? 17% 어 고전 그 게임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나는 만화책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지 그거를 붙잡고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 진짜 쉬는 날에도 침대에 누워서 보고 그랬는데 막 다 보고 아 눈 뻐근해 하고 보면 6시간 지나 있고 지금 그렇게 보지도 못할 거야 눈 아파서 아 좋았지 그때 성기사 아야야야 숫자가 안된다 이제 괜히 울렸다 아 씨 마스크 하나 보병 하나 빼자 가라 너무 많은데? 생각보다 성기사까지 두 명분을 먹는다는 성기사 인구수가 3이라는 게 너무 커 언제 읽을 거야 그래서? 기다리자 그냥 밥 많으니까 인구가 줄어든 덕분에 식사가 좀 버텨주네요 책 읽고 갈 때 이제 식량 사서 가면 되겠다 음 여러분 뭔가 재밌었던 것 같긴 해 에피소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어 다 읽었네 넘어갈 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을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잘 엮어놨어요 요즘 뭐 요즘 아니라 이제 이제 나 이제 드래곤불 까를 좋아하거든요 떡밥을 뿌리고 바로 회수하는 그런 쪽이죠 코믹 들어가 있고 재밌게 왔었는데 난 약간 유치한 거 좋아합니다 아 너무 진지한 만화는 씹떡같은 싫어 냄새나 야 이제 난 개그 요소 많이 들어가고 개그 많아 라고 좋아합니다 재밌게 봤어 정말 명작이지 네 그게 이제 한 권에 2500원에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500원씩 비싸지거든요 금액이 건이 그때는 뭐 그렇게 안 보고 책방에서 보면 한 300원이면 봤지 한 권에 코딱지 코딱지 잔뜩 붙어있는 책방 아우 진짜 야 이거 뭐냐? 아 느리다 근데 느리고 짧아 120이지만 살짝 짧아요 어 같은 120이지만 살짝 짧습니다 묘상하게도 시크릿 읽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 이제? 어 읽었는데 뭐 어쩌라고 된거야 이제? 써보자 한번 마스터 카이! 어떻게 쓰는건데 말착이 아니네 야야야야야 어떻게 쓰는거야 어 어떻게 하는거야? 어 어떻게 하는거야? 아 그만 때려 이씨 어떻게 하는거야? 어 검색좀 해봤는데 이거 아 이거 무청 얻었는데 못쓰면 안되죠? 시크릿 스크롤 라다무드 라다무드 시크릿 스크롤 어 안나오네? 라이트 앤 다크니스 시크릿 스크롤 어 안나오네? 라다무드만 친 다음에 넵으로 들어가서 보자 시크릿 잠깐만요 아 속쓰려 아 씨 카페가자 카페가 시크릿 스크롤 좀 쳐보자 시크릿 시크릿 스크롤 즉 disabilities 그게 D기 비비 제트키는 뜬금없이 행복이 써있었나? 내가 못찾은건가? 야야야야 안써지는데? 안써지는데? 여기서는 안되나? 꼭도 아니고 제트 살짝살짝이라는데 안돼! 되는거 맞아? 실전에서 써보자 실전에서 난 실전형이니까 펜델이 아이고 펜델이 오오오오오오 클라우더스톰 봤어요 방금? 야, 개멋지네? 야, 쓸어버려가서 핵존못이잖아? 체력을 더 찍어서야 됐어 체력이 지구력 찬다 그랬지 에너지 찬다 그랬지 어디서 덤벼 지금, 상대를 박으면서 덤벼야지 아야야야, 망했다 개먹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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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먹겠다 방패 들어와, 방패 들어와, 방패, 방패, 방패 달라고, 그래 졸라 쎄 보이네, 얘네 장기부면 갔잖아 달려라! 부하들 사이로 숨는다 아, 꺼져봐 야야야야, 죽어, 죽어, 죽어 죽어, 죽어 죽기 전에 죽인다 그렇지, 전사의 싸움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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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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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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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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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그 당시 열흘강호에서 약간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게 많이 나왔지 옛날에 그, 옛날 그 있잖아요 90년대 미연시 보면은 남장여자 나오잖아요 요즘 뭐 여장남자 그런거 있다는데 열흘강호 둘다 있었죠? 열흘강호 이제 여주인공이 남장여자였고 내가 알기로 사형인가 하는 애가 여장남자였던걸로 아는데 그리고 주인공은 엄청난 천재로 막 수십 년 걸리는 무공들을 막 한 번 보면 다 따라해서 쓸 수 있는 야 그럼 개 꿀잼이겠다 한 번 보고 다 따라오면은 그럼 개 완전 개삭인거 아니야 개가 다 쓸 수 있으면은 개한테 배울 수 있는거 아니야 다른 그런 것들 다 너무 센거 아니냐 한 방에 가는거는 세긴 하다 맨일 아 뭐 피턱대 있는 애를 건드렸는데 내가 세명 죽었어 20명밖에 안나면 가자 기술이름도 되게 멋있었지 어 약간 드대군볼과처럼 개그과인데 기술이름에 개그가 없었어 진지했어 기술이름은 아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끌고 있어 빨리와 와 와서다 썰어버리라 이말이야 이것이 나무를 등지다 하아 야 오랜만에 자동 한번 돌릴까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야 아 너무 충격적이야 좀 줄었어도 상관없긴 한데 어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 지금 데려가자 어우 야 괜찮은거 나왔네 어 기사 건틀렛이 그거 정도구나 고급당기름이 나왔다 오 이것봐라 따름 준수하다 어스갈 성기사 딱 맞죠 이제 어떻게 또 골 때리는게 아 나 필살기를 안 썼네 아 까먹고 계속 못쓸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아 헤엑 저거 숨어있자 밥 좀 밥 검은 그리브 좀 보자 보르카 거 한번 볼까 날굽히고 있었어 아이 좀 색깔이 안올린다 야 검은 그리브 야 건틀렛보다 좋네 오 그렇구나 오우 야 괜찮다 그럼 방어력이 1 올라가는게 정말 크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1을 하나하나 올라가는게 딱 어느 적정선을 넘어버리면은 데미지가 안들어오기때매 정말 크죠 이미가 어어 생선 먹고싶다 야 삼치좀 거워서 밥에 싹 싸먹고싶다 된장찌개랑 아 배고프다 하 아 나오네 쉽지도 모르고 자식들 말이야 어 가라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좀 줄어했던 덕분에 나온거일수도 있어 한번 써보자 아 안써져 안써져 안써 안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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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자 뭐야 아아 아 영주 꼈구나 왜안써지냐 말타야써지냐 설마? 아 풀피 풀에너지일때만 써지냐 혹시? 그런가? 돌아가서 써보자 붙어서 한번 질러보자 우리애들은 안맞더라고 보니까 하아 아 뭐야 데미지 31시 아 저게 다야? 아 나 무조건 죽는줄 알았지 나는 실망인데 아따 나 스트라이크샷인가 뭔가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? 그것도 한번 해보자 적당히 제거해 내가 두번이나 죽어도 못밀다니 아 점점 준다 이거? 큰일났다 쟤네 누구였니? 롤프였니? 단단한 피부와 타임이 있어야돼? 아 타임이 꿀리긴 하네 근데 뭐했다고 나 힘이랑 지능이 늘었냐? 아 이거 하나씩 올려줬나보다 타임이 하나 부족하네 체력 체력 바오고에 체력 담가놓은거 하나 껴놓고 그걸로 써야겠다 아마 있지 않을까 체력 보석은? 야 뭐해 들어가 고던 고타임 아 고타임 있네 고 카리스마 아하 둘 중 뭐가 더 셀까? 이게 더 세겠지? 아하 아하 둘 중 뭐가 더 셀까? 98에 58이야? 120에 개사기야 아 이게 낫겠다 방어 깨기네 아 근데 기절 떠서 이거는 공성으로는 좀 안좋겠네 음 없네 힘 찍어야겠다 야 그냥 3레벨까지 얼마 남았어? 레벨 할만해 솔직히 경험치 많이 줘 음 많이 남긴 했네 다음에 배우는걸로 하고 일단 필살기 위주로 가자 야 근데 상대 티어가 높아서 그런지 필살기로 안죽는다 이름하여 필살기인데 무려 쓸만한 가치가 없는데 정보면은? 안죽으면 의미가 없지 한번 기마로 돌진을 써보자 아 재밌을 것 같아 여기 기마로 돌진하면 이제 에너지도 안 먹으니까 여유도 있고 기마 기술인가 봐 그냥 범위가 살짝 괜찮은 것 같죠? 여차하면 그냥 꼬라박아도 되겠어 인공자 찾구요 도움 줄게 도움 줄게 도움 준다 내가 나 하나 도와주겠네 내 부하들은 아까우니까 다크마스터야? 다크나이트 마스터? 다나마 모여보라 이말이야 피서에게 한번 가르쳐줄테니까 다크마스터야? 다크마스터야? 아프지요 놈들아 양념 잘 쳤구요 마스터 내장 죽였구요 동요하지 않아 내장 죽여도 제법이야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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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흩어졌지 어유 어유 씨 비길라오 비길라오 개팔할때 들어간다 우리 애들 이 새끼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아 이거 오래 싸우면은 필살기 한 번 더 쓰겠는데 필살기 재밌네 어 써볼만 했어 안 써서 궁금했을 것 같아 필살기를 쓰게 됐으니까 아아아아 그러지마 나 더 모인덱 가서 쓸거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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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밖에 못 쓰나봐 한 번밖에 못 쓰나봐 안 써져 어 안 써져 안 써져 아까 다 한 70% 정도면 쓸 것 같았는데 60% 정도 알았죠 안 써져 안 써져 두 번 안 되나봐 아니면 풀까지 대야지 되는 건가 혹시 그럼 안 써 언제 풀 만들어 전투할 때 지구력 쓰는 게 더 이득이지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닌데 한 방에 한 5명 죽으면 내가 뭐가 쓰겠는데 그 정도도 아닌 주제에 말이야 회복 됐다 이말이야 야 잠깐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무데나 대장이라지만 말이야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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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상당하구만 제법이었네 가라 써보자 이 지구력도 되는지 빨리 써봐야 빨리 가 빨리 가 80%죠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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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간다 이게 약간 더 길지 않을까 바이채가 어 썼어 어 써지네 써지네 한 번밖에 안 들